영어의 문자언어도 한글과 마찬가지로 표음문자입니다. 다만, 영어와 프랑스어의 문자언어는 한국어와 독일어에 비해 훨씬 배배고인 표음문자라서 즉, 발음과 철자 사이의 괴리가 훨씬 커서 배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배우기 더 어려운 대가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의문자인 한자가 한글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용찬어와는 달리 저는 한자도 쭉쩡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는 영어의 철자보다도 배우기가 무지막지하게 더 어려운데 서예의 예술적 가치와 여러 방언들을 통일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 문자언어 자체로는 장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문자언어를 쭉쩡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연선택의 산물이며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학습 기재가 알맹이이며 언어학습 기재가 언어환경 속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생기는 언어구사 능력이 알맹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진화심리학은 다른 학파에 비해 대체로 훨씬 더 선천론적입니다. 언어학습 또는 언어구사에 전문화된 심리기재들이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했으며 그 덕분에 인간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음성언어인 모국어를 학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언어 관련 선천적 심리기재들에 비하면 이 심리기재들과 언어환경이 합작해서 생성해낸 언어구사 능력에 비하면 그것을 문자로 표기하는 문자언어는 쭉쩡이에 불구하다고 봅니다. 용찬우는 문자언어 자체는 쭉쩡이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영어의 문자언어와 한자는 쭉쩡이가 아닌 반면 한글은 쭉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가 문해력과 사고력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훈민정음으로 글을 읽고 쓰면 같이 있는 사고를 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문자언어 자체가 쭉쩡이에 불구하다면 영어의 문자언어와 한글 사이의 차이는 한자와 한글 사이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화심리학적 언어 쭉쩡이론이 용찬우에게 선사하는 반격입니다. 진화심리학의 언어 쭉쩡이론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이 언어 자체가 쭉쩡이에 불구하다고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어가 생겼기 때문에 인간이 추상적 사고 또는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침팬지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진화심리학은 다른 학파들에 비해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의 차이가 작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은 침팬지도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침팬지와 인간의 최근 공동조상 시절에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진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알맹이는 개념적 사고이며 언어는 쭉쩡이에 불구합니다. 또는 개념적 사고를 위해 진화한 심리기제들이 알맹이이며 언어 구사를 위해 진화한 심리기제들은 쭉쩡이에 불구합니다. 만약 진화심리학의 두 가지 언어 쭉쩡이론이 맞다면 문자 언어들 사이의 차이는 인간의 언어들 사이의 차이는 침팬지와 인간 사이의 차이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인간의 고도로 복잡한 개념적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 용찬우처럼 영어의 문자 언어와 한글의 차이에 한자와 한글의 차이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원시 부족의 언어를 깔보았던 이전의 언어학자들처럼 원시 언어와 현대 언어의 차이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침팬지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사이의 차이에 크게 주목할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인간과 침팬지가 공유하는 상당히 복잡한 개념적 사고를 파고들어야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인간과 생지가 공유하는 상당히 복잡한 개념적 사고를 파고들어야 인간의 지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진화 언어학 책으로는 제임스 허포드의 The Origins of Language, A Slam Guide 를 제일 먼저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중을 위한 추격본입니다. 용찬우는 영어를 잘하니까 번역서가 없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려면 허포드의 어려운 책 두 권을 정독해야 합니다. 스티븐 핑커의 언어본능, 단어와 규칙 The Stuff of Thought, Language as a Window into Human Nature 또 읽어보십시오. 소재의 언어학 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